여러분들 통일돼가지고 투자하러 가실 때 가는 거 아닙니다. 가시자고요. 평양에서도 mz세대 핫 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요. 고려 호텔 주변으로 해서 그 음식점 거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. 길거리 음식들이 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거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고려 호텔 주변으로는 우리나라 명동의 거리 같은 모양도 좀.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. 평양 해당 해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. 거기가 이제 워터파크도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위성사진으로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요즘에 북한에서 그렇게 핫 플레이스라고 해요. 볼링장 수영장 워터파크 이렇게 저기 만들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하네요. 북한에도 워터파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. 그런데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네요 저기도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선 청년공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롯데월드 같은 지역이 하나 있다고 해요.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북한 도시개발하는 사람들도 서울에 개발했던 모습을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긴 해요. 시설들이나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 저분들도 통일을 원하시나 봐요. 북한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. 북한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통화거리의 원형록라고 하네요. 그런데 시설을 보는데 어마어마합니다. 저 보고 무슨 미국의 펜타곤도 아니고요. 애플이죠. 애플 사옥 지어놓은 건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북한에도 이런 쇼핑몰을 지었다고 하네요. 우리나라에도 없는 저런 멋진 쇼핑몰을 만들어놨다는 거 보고 통일되면 투자를 하러 갈 때 동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. 빈 땅도 많이 보이고요. 저 정도의 어떤 개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기 그 동평양의 빈 땅들 많이 보이시죠. 어찌 보면 저게 강북하고 강남 나눠놓은 것 같아요. 대동강을 기점으로 저는 강남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미 만들어놓은 시설보다는 아무래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수준 차이가 좀 있잖아요. 그렇죠? 전통상권이 만들어져 있는 종로나 명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보다는 저 빈 땅 많이 보이잖아요. 저 재개발을 해야 되는 저 땅들을 사서 투자하러 갈 것 같아요. 제일 먼저 저 땅 사러 갈 것 같습니다. 북한 사람들도 분명히 남한 사람들이 살았던 걸 살아보고 싶어 할 거예요.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, 부유층들부터 시작해서 남한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러면 그 경험할 수 있는 입지가 들어올 수 있는 땅으로 투자하신 게 맞다.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. 그 송화거리의 원형 랜드마크 쇼핑몰을 보셨는데 그 주변으로 보면 라운딩, 타원형이죠? 타원형에 최근에 8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선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북한이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?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들이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기에 누가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런 80층짜리 건물도 뭐 일 년 만에 뚝딱뚝딱 지어대는 저 대단한 기술령이겠죠? 물론 지진이 없으니까 저기는 내중구조를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80층을 일 년 만에 지었다? 대단하지 않습니까? 오늘은 그래서 저기 이제 평양 시내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희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저희 자녀 세대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상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. 여러분들 통일돼서 투자하러 가실 때 서평양 가는 거 아닙니다. 도평양 가시자고요.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. 구독도 눌러주세요. 여러분 그럼 경기